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. 전대건 영문법 코너 시간입니다. 우리 지난번 전대건 영문법 영상들에서는 비동사, 비벌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, 우리가 왜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그죠?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신지,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신지, 즉 배고픈지, 졸린지, 피곤한지 등등부터 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치에 있다, 있었다, 있을 거다, 요렇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자 할 때 이 비동사 뒤에 적절한 단어를 배열하면서 활용하기가 참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를 알아야만 하고 또 만드는 방법, 즉 단어 배열에 대해서도 알고 써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. 기억이 나시죠? 오늘은 이 비동사만큼 혹은 그 이상 더 중요한 동사의 양대산맥 중에 하나인 그 두 verb,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반 동사라는 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얘를 써야만 하는지, 즉 왜 얘를 알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들어갈게요. 여러분, 제가 퀴즈 한 개 내겠습니다. 보기도 있습니다. 뭐냐면은 동사라는 놈, 즉 일반 동사가 됐건 뭐가 됐건 동사라는 놈이 이 영어라는 언어에서 몇 개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? 그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? 보기 나갑니다. 1번, 천 개? 동사 개수, 2번, 5천 개? 3번, 만 개? 입니다. 여러분, 몇 개입니까? 몇 번입니까? 자, 1번 하신 분, 2번 하신 분, 3번 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제가 조사한 바,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무조건 만 개 이상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그게 지금 쓰이는 언어,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?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동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. 기본적으로 동사, 동사라는 말 자체가 뭔가에 대한 액션이라던가 스테이트라던가 이벤트에 대해서 묘사하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 동사란 말입니다. 그 동사의 개수를 봤을 때 만 개 이상이라는 겁니다. 자, 이 말씀을 제가 왜 들었냐면요. 이 만 개 이상 무수히 많은 이 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었던 이 비버브 있지 않습니까? 이 비동사군을 빼면은 나머지 웬만한 애들은 다 이 일반 동사군에 속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역으로 접근해보면은 이 동사들을 내가 왜 쓰는지 이해를 해야 쓰는데 용이할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문장을 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를 한 개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라는 애는 우리가 지금 감을 잡았어요.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거의 다 이 일반 동사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. 얘를 넣어야만 비동사 말고 나머지 것들을 묘사할 때는 얘를 넣어야만 혹은 그 많은 무수히 많은 동사 중 뭐가 됐건 여기 들어가는 놈은 이 일반 동사 군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동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일반 동사라는 컨셉 혹은 영어로 봤을 땐 그냥 두 벌브 디오 두 벌브의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써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가 얘를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얘를 이제 배울 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냐면은 간단하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만 나열할게요. 이 두 동사라는 애들 일반 동사라는 애들은 세 가지 중요한 주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. 세 명의 주인공들이 있어요. 얘네는 무조건 이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에 관여하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얘네를 못 쓰면은 피곤해져요. 근데 얘네 이해만 하고 나시면은 진짜 이만큼도 쉬운 게 없거든요. 솔직히 여기서 많이 포기하세요. 네. 자, 그게 무엇인거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두 손을 왜 이렇게 접죠? 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앉았네요. 그죠? 두 더즈 그리고 디드가 되겠습니다. 두 랑 더즈는 그 같이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앞에 주체가 되는 말 주어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변환되는 그 두 가지 컨셉이고 디드는 그냥 앞에 주체가 되는 말이 주어가 뭐가 오건가니 그냥 그대로 그냥 얘가 관여하는 놈 이렇게 세 가지가 참 중요한 놈인데 얘네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. 구체적인 거는 또 이제 추후 영상들에서 풀어나갈 건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를 이해를 못하면은 무슨 말을 못 만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의문문 일반 동사가 들어간 의문문 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일반 동사를 가지고 뭔가 negative form의 문장을 만들 때 즉 부정문을 만들 때 더 쉽게 말하면은 야 나 커피 안 마셨다 나 커피 안 마신다 내가 니꺼 피자 안 먹었다 나 피자 안 먹을 거다 이건 별개네요 내가 니 피자 안 먹었다 나 피자 안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의 애로사항을 겪으세요. 그래서 do, does, did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무조건 관여를 하는 3인방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? 오늘 영상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자 일반 동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가?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. 근거는 대부분의 동사가 이 일반 동사 군에 포함이 된다. 비동사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이 일반 동사 군에 포함된다고 봐도 학습하시는 데는 무방하다. 그래서 꼭 알아야만 하는 거고요. 두 번째 이 일반 동사에는 필수 3인방 늘 개입하는 3명의 친구가 있다. 얘네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한다. 그 친구들은 do, does, did이고 얘네가 어디에 관여하냐면 문장을 음음문 형태로 만들 때 그리고 문장을 부정문 형태로 만들 때에 무조건 관여하는 친구들이다. 이렇게까지만 이해해주시면은 이번 영상 잘 보셨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고생하셨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 구독하기 설정에 두셨는지 또 확인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은 영상 아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영어공부 즐겁게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 영상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댓글도 한 개 남겨주시고 하시면은 또 저랑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생하셨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겠습니다. 말을 또 왜 이래 못합니까? Anyways, see you guys on the next episode. Have a good weekend. Bye.